헬로 이 카펫 누가 그랬어 이 카펫 이거 이거 누가 그랬냐고 어디갔어 범인 범양 어디갔어 어디 도망가 어디갔어 오? 왜이렇게 빨라 어? 왜이렇게 빨라 어디 도망가 잡아라 잡아라 왜이렇게 혼자 분주하냐고 오 김쯤떡씨 어디갔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김쯤떡아 왜이렇게 신났어 빨리 나와 이거 빨리 와서 카펫 펴 이거 뭐야 이거 다 구겨놓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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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 바늘을 부는 물고기가 이런 느낌일까? 울었다 울었다 몰라고 이거 꼬리 내린 거 아니야?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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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이상해 울고 이상해 감사합니다.